연료계통이다. 그러면 연료계통은 말씀드렸다시피 연료계통을 점검할 때는 무엇보다 연료 펌프가 작동이 되느냐. 연료 펌프가. 그럼 연료 펌프가 작동이 될 때는 인젝터까지 연결이 되고 이 연료 펌프가 구동이 될 때는 공급되는 전원이 어떤 상태로 공급되냐. 연료 펌프는 직류 펌프죠. 하나는 공급 펌프고 하나는 접지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공급되는 전원에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컨트롤 릴레이죠. 연료 컨트롤 릴레이다. 연료 컨트롤 릴레이는 차종에 따라서 파워 릴레이와 연료 펌프 릴레이로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종합적인 릴레이로 주어진 경우가 있죠. 의미는 거의 비슷하지만 종합적인 릴레이, 지금 해루상으로 컨트롤 릴레이를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누어진 상태라면 정션 박스 내에서 파워 릴레이 그리고 연료 펌프 릴레이를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점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그니션 스위치에 전원, 공급되는 전원 이상이었고 여기에 이쪽으로 메인 스위치 ECU 또 10A짜리 이렇게 전원이 공급되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 보면 메인 슈즈가 30A가 컨트롤 릴레이 쪽으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컨트롤 릴레이 메인 휴즈 30A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컨트롤 릴레이 쪽에서 연료 펌프를 구동할 수 있는 전원, 이 전원이 4번 단자, 여기 회로상으로는 4번 단자 나와서 연결이 되지만 여기서 일반 회로를 봤을 때 7번 단자, 1번 단자가 연결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어찌 됐든지 간에 이쪽으로 연결되는 선원이 배터리, 연료 펌프 구동되는, 공급되는 전원이다. 그리고 공급되니까 접지는 저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접지 상태 확인하고 그럼 펌프에 대한 구동이 직접 연결을 배터리에 연결을 해도 되지만 릴레이까지 여기까지 전원이 공급이 되는지 확인하고 이 펌프 구동되는 상태를 확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펌프가 구동되느냐, 인젝터가 제어가 되느냐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이상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분사가 되는 것은 크랭크각 센서가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랭크각 센서는 점화장치에서 점검을 해보셨으니까 생략을 하고 여기는 연료계통만 점검을 하게 되면 연료 펌프, 그리고 인젝터, 그리고 ECU ECU에 대한 접지 상태 ECU, 엔진 ECU가 중요한 접지 상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 덧붙이면 릴레이까지 릴레이, 그 다음에 펌프, 그리고 인젝터, ECU 커넥터 그래서 이 커넥터가 탈거가 된다. 슈즈 같은 경우는 단선된 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단선된 거, 그 다음에 릴레이는 커넥터가 탈거된 상태 연료 펌프는 접지선이 접지가 안된 경우 그러니까 DC 못하니까 접지선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죠. 고장을 낼 때, 연료계통이 고장낸다면 펌프 쪽에 고장을 내든지, 인젝터 쪽에 고장을 내든지 휴즈를 고장을 내든지, 연료 컨트롤 릴레이의 커넥터를 탈거시켜 놓은다든지 ECU 접지가 접지를 탈거시켜 놓은다든지 따라서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꼭 확인을 해서 점검을 할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컨트롤 릴레이, 연료 펌프, 인젝터, 그리고 ECU 커넥터 접지 상태 커넥터 체결 상태, 그리고 메인 릴레이 슈즈의 30A짜리 앞에서 점화 스위치에서 이그니션 스위치에 관련된 내용은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연료계통에서는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료장치에 대한 내용을, 사진을 책에 상세하게 그림을 통해서 나타냈죠. 배터리 전압을 확인한다. 휴즈에 대한 연료, 휴즈 인젝터 쪽으로 가는 휴즈를 단선 상태를 확인한다. 그리고 스타트, 이건 기본적으로 스타트 시동장치에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고, 컨트롤 릴레이 커넥터가 탈거된 상태를 확인하고 여기에 점화 스위치가 탈거됐는지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인젝터 커넥터 체결 상태를 점검하고 저항을 점검한다. 라고 했는데, 이 시험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인젝터 저항은 고장난 저항 인젝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따라서 커넥터 체결 상태와 공급되는 전압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 펌프의 체결 상태, 연료 펌프 체결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커넥터가 탈거된 상태, 시뮬레이터라면 이게 연결되고 접지가 불량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DC 모터라고 했으니까 체결된 상태 확인하고 접지 상태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인젝터 분사하고 또 연관성이 있는 크랭크각 센서의 커넥터 체결 상태를 반드시 확인을 해서 일본 실린더 TDC 센서와 크랭크각 센서의 공급 전원 그리고 센서 전원 5V 그리고 접지 상태 이걸 점검을 하시고 ECU의 접지 상태까지 체결 상태까지 확인을 하신다면 연료 장치까지 점검을 하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시동 장치, 연료 장치, 점화 장치 이 세 가지를 점검을 해서 고장 부위 두 군데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시동 작업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엔진 시동 작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머지 점검 방법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해력 또 실습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